안녕하세요 센서 MR 입니다 라즈베리 파이 핵자기 공명기 프로젝트 39번째 입니다 라즈베리에다가 NMR은 NMR 센서라고 부르죠 그러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NMR 센서로 연결하고 또한 인터넷에 연결하죠 그래서 웹페이지 우리가 준비한 웹페이지로 NMR을 제어합니다 근데 이제 라즈베리 파이가 아날로그 입진력은 없죠 그래서 마이크로 컨트롤러인 알두이노에 도움을 좀 받으면 어떨까요 송수신 여러 면에서도 도움을 받고요 근데 이걸 진행하다 보니까 알두이노만 갖고도 NMR이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당분간 알두이노에 좀 집중을 하죠 하고 있고요 펄스 프로그램 이라는 거 거기에 좀 볼게 많은 것 같아요 요건 이제 펄스 열 펄스 시퀀스를 만들어 내는 건데 우리가 아직 안 했는데 DDS 에서 나온 신호를 RF 스위치로 켰다 껐다 함으로써 펄스를 만드는 거를 가장 간단한 예로 예를 들고 이제 진행을 조금 할 건데 그게 아니고 펄스 프로그램을 써서 요건 뭐 저만 쓰는 용어 같은데 펄스 프로그램에 요 P 하고 요 P 하고 요 뒤에 그램 할 때 G 자를 땄어요 그래서 세 글자씩 요 약어를 만들려고 그래서 DDS 은 송신인데 거기 이 펄스 프로그램으로 만든 디지털 펄스를 섞어서 펄스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NMR을 수행하죠 그 섞는 거를 우리가 믹싱 한다고 그러죠 요 펄스 프로그래머 여기에 알두이노를 쓰면은 문제가 좀 생겨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속도 빠르게 하는 거는 좀 해봤는데 요 문제도 좀 보고 다른 또 문제가 있거든요 알두이노라는 게 그래서 그 문제를 본 다음에 결국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어떤 툴을 좀 도입해야 될 것 같아요 저번 영상에서 MRI 를 포함한 NMR의 종류가 뭐가 있나 하는 거를 너무 간단히 얘기해서 전달이 좀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짧게 요 다이폴라 인터 액션 이라는 거는 여기서 화학 NMR 화학 분석을 기대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액체에서는 우리 라모와 주파수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자석이 원자핵이 자석 안에 들어가면은 자기도 막대 자석 같이 행동한다 이런 식으로 자석이라고 생각해보죠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다이란 말은 두 개잖아요 두 개 그래서 두 개의 폴이 있다 한 개 두 개 또 그런 게 또 있겠죠 또 다른 원자핵이 자석 안에 있으면은 그럼 그들은 서로 밀고 땡기고 상호작용을 하는데 물 같은 경우에는 액체니까 막 돌아다니잖아요 얘네들이 그래서 그 상호작용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상당히 간단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화학 분석 쪽에 주로 하는 그거는 이제 액체 NMR 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리퀴드 스테이트 NMR 그런데 이제 고체 뭐 과학약품 가루다 뭐 이런 거 그걸 갖고 이제 NMR에 집어넣으면은 그거는 이제 고체 NMR 이라고 그러는데 이 둘은 고분해능 이에요 즉 이 다이폴라 인터액션들을 액체에서는 저절로 없는 거로 쳐도 되고 무시해도 되고 고체에서는 그 시리오는 튜브를 아주 고속으로 회전을 시켜요 특정한 각도로 그러면 저 다이폴라 인터액션 상호작용을 무시할 수 있으니까 어떤 화학 분석 같은 거에 좀 집중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주로 이제 NMR 이라고 알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근데 실제 노벨상을 받은 NMR 은 그게 아니고 연속파형의 NMR 이죠 연속파형이란 뜻은 주파수를 쭉 변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공명점을 찾는 거죠 핵자기 공명점은 그러니까 느려요 주파수로 쭉 수입 훑어 나가니까 느리죠 그래서 이제 펄스를 쓰기 시작했죠 펄스 안에는 이제 여러 가지 주파수가 한꺼번에 들어 있는 거니까 그건 이제 풀이의 변환 쪽에서 좀 이론적인 것도 따로 하면 다를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이런 거 말고 물론 안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글로 가요 그렇지만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NMR 장비가 자석을 아주 고품질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할 거는 노벨상 받은 NMR에 펄스를 쓰는 솔리드 NMR 이다 그걸 이제 보통 상용 돈 주고 사는 것들의 이름을 좀 뺏긴 경향에 있어서 따로 이제 와이드 라인 또는 로우 레솔루션 NMR 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아마 와이드 라인 NMR 이란 말이 가장 적합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건 좀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워요 일반 NMR 보다 많이 어렵고 MRI 보다 더 어려워요 그 대신 그런 것들 모든 것에 어떤 이론이나 또는 장치 자체의 전체적인 원리를 제공하죠 저는 이제 저 같은 물리학한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알두이노를 써서 즉 알두이노 API 스케치를 쓰는 거죠 요 펄스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는 LED 를 켰다 껐다 하는 그런 간단한 동작 같이 아주 쉽게 할 수 있는데 아 느리다 그래서 전번에 포트 앤 레지스터 를 써서 한번 써볼게요 PORT 포트 이건 하드웨어에 관련된 거죠 그 칩에 핀에다가 정육줄을 연결하는 문제 그리고 레지스터 요건 이제 메모리 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메모리의 번지수 주소죠 주소를 알아서 사용하는 거죠 로우 레벨이다 이렇게 통칭해서 요걸 우리가 수신부 ADC 에서도 썼었죠 ADC 지금은 이제 펄스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 단순히 RF 스위치로 켰다 껐다 하면 한 개밖에 못 만들잖아요 물론 그거를 얼마나 길게 키냐 하는 거 이런 거 조절할 수 있겠지만 정확성에 스위치의 정확성에 좀 의심을 좀 완전히 정확하다고 얘기하기가 좀 아직 모르겠고요 다음에 이 펄스 프로그램으로 펄스 시퀀스 펄스 열 이걸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켰다 껐다 하는 게 아니고 펄스를 프로그램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LED를 켰다 껐다 하는 것도 펄스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걸 써서 해 보면은 그게 늘 의심이 됐는데 그 의심을 계산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거를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알두이노 쓰니까 스케치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시간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시간만큼 정확하게 켜지고 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음 이런 문제도 있고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요걸 좀 키울게요 요것도 이제 요거는 이제 요 회사에서 만든 자료 같은데 그 STM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인가 STM 이란 회사에 여기 ST라고 보이네요 ST 이 회사 칩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알두이노 컴패티블인데 알두이노 같이 쓸 수 있죠 즉 알두이노 스케치도 쓸 수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로우 레벨로 가서 좀 더 정확한 그리고 또 조금 이따 얘기할 몇 번 얘기했었죠 진짜 NMR 진짜 MRI 그러니까 대학연구소에 있는 또는 병원에 있는 그런 하드웨어하고 똑같은 소프트웨어를 준비하겠다 하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게 돌아가려면 그렇게 비싼 하드웨어를 쓸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만들자 진짜를 그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조금 소프트웨어가 복잡해지겠죠 그걸 또 준비하는 측면에서 이 회사에 툴을 좀 설치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네트워킹 문제라든지 이 사람들은 이제 미들웨어 이런 표현을 쓰는데 미들웨어의 사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또 차측 또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방금 전에도 정확하지 않은 거 즉 우리가 AVR 칩을 쓰는 것은 아트멜에서 만들어놨잖아요 아트멜이라는 상표를 갖고 있고 펄스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해도 인터넷하고 연결해서 웹페이지를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쓴다는 점은 늘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용자 인터페이스 펄스 프로그램이 만드는 게 펄스 열 펄스 시퀀스니까 가장 간단한 거 한 개의 펄스죠 그래서 보통 이제 싱글 펄스 뭐 저는 그렇게도 부르고 보통은 뭐 프리 인덕션 디케이 신호가 나오는 거를 프리 인덕션 디케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 개의 펄스를 주면은 펄스가 시작하면서 신호는 나온다고 봐야 되죠 근데 이 펄스가 나가는 동안 송신 그동안에는 수신 못하겠죠 그리고 펄스가 끝나도 일정 시간이 쉬어져야 돼요 수신기도 켜져야 되고 또 강력한 송신에 의해서 코일에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좀 쉬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대략 신호를 요점 요점에서부터 신호를 얻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그널 애키지션이다 신호 획득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위에 이제 고전역학적인 그 스핀의 움직임 원자액 스핀 그 이전의 과정 뭐 자석에 원자액이 들어가면 지만 효과가 있고 등등 얘기는 여러 번 했잖아요 그걸 종합적으로 한번 해야 되는데 이러한 그 스핀의 움직임 움직임 같은거는 요것도 선정을 제대로 못했어요 여태까지 지금 지금 맥락이 펄스 프로그램 펄스 프로그램이 만드는 펄스 시퀀스 이거에 뭐 맛보기 정도의 소개 뭐 그 정도니까 저게 이제 싱글 펄스 펄스 1개짜리 이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고 이 설명을 다시 한번 또 제가 자세하게 학교적인 관점에서 좀 해야 될 거에요 다시 다음에 이제 펄스 열 화면은 이렇게 하나의 펄스에서 물론 시작하겠지만 아 MRI 펄스가 좀 복잡해요 그리고 화학 분석하는 이제 화학인 MR도 좀 복잡하고 근데 MRI 경우에는 어 경사자장을 사용하는 에코 그걸 얘기하려면 에코 얘기가 나오니까 또 고주파 펄스를 쓰는 에코 얘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고주파 펄스를 쓰는 저 RF 펄스라고 그러죠 그걸 쓰는 거는 이제 하나 쓰면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싱글 펄스고 FID 라고 불렀죠 또 하나를 펄스를 또 하면은 고주파 펄스 RF 펄스를 주면 메아리 에코라는 신호가 생겨요 요거에 또 왜 그런가 하는거 또 이제 학교적인 관점에서 이제 또 추가로 또 얘기를 해야 되죠 근데 그거는 이렇게 소프트웨어 이렇게 설명하듯이 빨리 빨리 지나갈 수가 없어요 천천히 얘기를 하면서 말하는 저도 생각하면서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물리학에서도 물리학 신호 물리학에서도 쓰는 거죠 왜냐면 그 물리적인 또는 화학적인 물성을 다 갖고 나오기 때문에 신호가 우리가 원하는 거죠 근데 이제 MRI 에서는 환자 환자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찍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속촬영 이래가지고 빨리 진행하려면 이렇게 경사자개장 자장 경사자장 그래디언트를 쓰는 에코를 사용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핵 스핀 이완 시간이 관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그림만 그리는 거죠 어떤 물성이나 이런거 가져 나오는 건 아니고 그 신호가 그래서 고속촬영 대부분 그래디언트 에코 계열이고 다른건 다 스핀 에코 계열이죠 그래서 두가지의 큰 덩어리가 있다 MRI 에서 그래서 펄스 프로그램을 얘기하면서 펄스 프로그램이 해야 되는 여러가지 시퀀스가 수도 없이 많은데 수십개 수백개라고 봐야죠 그거를 이제 음 화학 쪽에 대한 거는 이렇게 큰 분류를 아직 못했죠 그것도 다음에 해야 돼요 적절한 시점에서 그런데 MRI의 경우에 관심들도 많고 또 이렇게 크게 분류된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입시공부 하듯이 이런게 저런게 있고 뭐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결관이 이렇게 나온다 하는 식으로 자기 해답 외우듯이 막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런 가장 기본적인 얘기는 좀 많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월 여기서도 이제 이걸 또 월일을 또 설명하려면 길어요 그리고 길어야 돼요 그 나머지가 다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이해되면 수십가지가 돼도 그게 또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그 펄스 시퀀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짜리 그리고 두 개짜리 두 개짜리 중에서도 그 물성을 신호가 갖고 나오는 경우 그냥 그림만 그리기 위한 경우 MRI 그런 경우로 좀 나눠서 해봤어요 이거 굉장히 좀 자세하게 또 풀어야 돼요 물론 제가 전에 그 MRI 펄스 시퀀스가 돌아가면서 영상을 만드는 과정을 몇 번 했거든요 몇 번 했는데 그것도 또 다시 또 자세하게 또 얘기해야 되고 한번에 아마 이해되기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런게 이해 안 된다고 이렇게 절망하실 필요는 없어요 몇 번 해야 돼요 일단 MRI를 포함한 NMR의 종류가 이런게 있다 했으니까 아 그럼 이런거 왜 하냐 그게 이제 다음 얘기잖아요 마치 이제 우리 반도체 뭐 이거 잘 알잖아요 산업의 쌀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 NMR이나 MRI는 NMR이죠 그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제가 표현하는 과학기술의 쌀이다 이렇게 표현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당장 우리 프로젝트를 끌고 가는 방향 방향이 조금 어려워졌어요 왜냐면 빨라야 되는데 빠른 거는 조금 로우 레벨 언어를 써가지고 그리고 레지스터 포트 뭐 이런거 했잖아요 데이터 시트 보고 하면 된다 그 방향은 나왔는데 지금 이제 실제로 쓰는 그 반도체 칩들이 AVR 에서 마이크로칩에서 지금은 만들고 있죠 AVR 에서 요즘 유명한 화웨이 중국 사건도 유명하지만 또 손정희씨가 뭐 34조원인가 구입한 것도 유명하지만 암으로 가야 되거든요 가야 되는데 물론 AVR이 나쁘고 그걸 안 쓰겠다는 아니에요 가야 되는데 그 와중에 또 리얼 NMR도 요런 얘기 꺼냈어요 진짜 NMR 우리가 만든 건 가짜냐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라는 거는 이제 그 상용 커머셜 돈 주고 파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눈으로 보자면 이제 요런 거 요것도 한 10억대 될 거 아니에요 초전도 NMR 이렇게 부르죠 또 요런 거 이건 초전도 MRI 병원에 쓰는 거죠 오른쪽 거는 학교나 연구소에 쓰고 요런 거 이제 진짜 NMR 진짜 NMR 진짜 NMR이다 돈 주고 사는 거 아주 거금이죠 이런 걸 위해서 시작을 일단은 했어요 요 사이트를 소개했었죠 펄스 시퀸스 펄스 시퀸스에요 그 MRI에서 환자를 온몸을 이렇게 찍는 거 병이 있나 그것도 펄스 시퀸스고 고주파 펄스 다음에 NMR에서 이제 시료로 분석하는 거 화학이나 물리적 성질 이런 것들 그것도 역시 펄스 시퀸스죠 그것도 이제 조금 조금씩 우리가 맛만 보고 제대로 얘기를 못 했거든요 근데 그 전체가 방금 전에 얘기한 와이드 라인 NMR 솔리드 NMR에서 모든 게 나오죠 모든 게 그 원리가 그런 걸 이제 MRI 하시는 분들은 MR 피직스다 뭐 이런 말로 표현을 해요 근데 정식적으로 얘기하자면 NMRI 피직스가 되겠죠 뭐 결국은 피직스 물리학이에요 약간 골짜픈데 그래서 제가 이제 요 과학기술의 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NMR 이나 MRI로 과학이 있는 기술을 프로젝트로 삼아서 해보겠다 그것도 흔한 거 싸고 흔한 거 가격으로 치면 천 분의 일 만분의 일 이렇거든요 방금 전에 봤던 진짜 NMR MRI 상용 그것들은 이제 기본이 가장 작은 게 1억 1억 단위 MRI는 기본 단위가 10억 10억도 아니죠 한 20억 30억 이렇게 가잖아요 이제 100억 단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런 그거하고 똑같은 거를 우리가 책상 위에서 그거의 천 분의 일 만분의 일 되는 가격으로 하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할 일은 좀 많죠 싸게 하는데 지금 우리 노력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사이트에서 이제 한번 시작하고 그 소프트웨어에 사양하고 또 시뮬레이터 라고 얘기하죠 그거 얘기를 이제 그걸 아직 못했죠 그래서 이제 시작이 불과하지만은 방향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암치부로 가는 이유도 그런 이유에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방금 봤던 그 진짜 병원에 있는 거 예를 들어서 MRI 예를 들면은 이거 쓰기가 돈이 많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시간 쓰면 한 몇 백만원 걸릴 거예요 그거 할 수가 없으니까 저 기계랑 똑같이 움직이는 기계를 만들면 되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암치부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방향이 바로 이제 막연히 우리가 이제 그 IOT에서 쓰는 우노, 알두이노, 라스베리 이런 게 가야 될 방향을 정확하게 지시하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되나 그게 이제 그 다음번 얘기예요 여기 ADC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수신이잖아요 수신쪽 말고 DDS 송신 송신도 이전에 짤막하게 해 봤지만은 좀 깊이 있게 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송신 이후에는 이제 보증파 펄스도 만들어야 되고 그것도 헌당한다고 계속 지금 밀리고 있죠 이 전체를 그런 것도 ADC도 그렇고 송신 수신 그 다음에 송신 DDS쪽도 그렇고 이걸 다 우리가 이제 이벤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방금 전에 그 소개했던 이 사이트 이거 이제 미시간대학에서 준비한 사이트인데 무료거든요 오픈소스 이렇게 얘기하죠 이쪽 방향을 따라가다 보면은 방향이 다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 방향도 나오고 그에 따른 하드웨어 방향도 다 나오죠 NMR 자체는 제가 좀 알고 있으니까 또 MRI도 실제 한 백 몇 십대 정도 메디슨이란 회사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팔린 것도 있고 해서 조금 알거든요 실제 진짜를 조금 알기 때문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이벤트 이 이벤트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암칩으로 가면서 이벤트 드리븐 프로그램이라고 그럴까 그런 쪽으로 이제 방향을 옮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지금이 이제 말하자면 방향을 잡는데 좀 초등학생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조금 어려운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의 이벤트란 말을 방금 했는데 이 소프트웨어가 발전하면은 또 우리 사회가 발전하면 우리 저 읽고 쓰는 거 못하면 문맹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문맹의 범위에 소프트웨어가 들어갈 것 같아요 저는 뭐 어쨌든 요즘 그 일본이 경제 제재한다고 해 가지고 반도체 우리가 잘 만들고 잘 파는 거기 뭐 공정에 들어가는 화학약, 화학물들을 안 팔겠다 그래서 이제 그 정부에서 우리가 하지 뭐 이런 소문이 들리는데 굉장히 그 나이브 하다 그러나 철없는 얘기죠 왜냐면 현실이 뭐 1조원 들이면 될 거 아니냐 그러는데 1조 갖고는 뭐 한마디로 택도 없죠 그게 이제 그래서 전번에 이제 통서비다 이제 이런 얘기들 좀 꺼내기 시작한 건데 이 NMR도 그렇고 방금 얘기한 뭐 반도체 들어가는 거 화학, 공정, 물질들 이런 게 되려고 그러면 1조원 갖고는 택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정부에서 판단하는 거는 상당히 잘못된 거고 알아야 면장을 하죠 모르니까 그러는 건데 우리가 산업의 쌀이 반도체라면 과학기술의 쌀은 NMR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런가를 한 번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도대체 어디서 먹냐 관점에서 조그만 얘기를 할게요 요거 1차 산업 중에서 의식주에 우리가 아는 NMR에 그대로 다 응용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전부로 했는데 다 아는 못하고 의, 섬유죠 섬유, 옷, 섬유, 직물 이런 건데 여기 섬유 공장에서 이렇게 돼 있대요 섬유를 만들어내면 또는 뭐 면화도 있고 플라스틱, 나일론, PVC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아마 플라스틱, 나일론, PVC가 폐품 많이 생긴 쓰레기 문제가 전 지구적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수거해 가지고 재가공하는 게 많은가 봐요 하여튼 대면은 이렇게 막 그 실패에다 감아야 되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갔나 봐요 그런 공정에서 NMR이 쓰인다 그것도 굉장히 널리 그것도 없으면 안 되는 그냥 더 좋게 하는 게 아니고 없으면 안 되는 그런 걸 조금 얘기를 해 볼게요 이거 의식주 중에 이제 의식주는 다음에 다 얘기를 하려면 그것도 또 하세월이니까 그 다음에 무슨 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NMR 연구소에 있는 거 이런 거 화학 분석하고 뭐 의약품 개발하고 이런 거 그건 또 그거고 이건 또 이거 대로 또 전체의 그 기반이 되는 그렇지만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기본 1억 단위, 10억 단위, 100억 단위가 아니고 만원? 저는 많아봐요 10만원 지금 그 단위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아마 감을 잡을 거예요 요 실이 막 감기면은 빨리 감는데 툭툭 끊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떤 이런 그 오일을 바르는데 그걸 이제 그 횡 돌리는 걸 스핀이라고 그러잖아요 스핀 피니쉬라고 그래요 실패 막 돌리면서 감는 거 그래서 거기 이제 피니쉬 감기 전에 피니쉬로 이제 오일을 발라 주는데 그때 이제 그 끊기지 말라고 그러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 섬유에 그 요즘 뭐 무슨 고기능 섬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어떤 특별한 기능을 또 주기 위해서 이런 걸 바르죠 요거 요 바르는 오일도 일제예요 그러니까 반도체만 그런 게 아니고 의식주 전반 산업 전반 또 뭐 첨단 반도체 뭐 그 위로 가면 많을 것도 없고요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 뭐 그러니까 저 일본이 지금 딴지 거면 우리 솔직히 좀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좀 잘못했거든요 뭐 사람이 한번 얘기를 했으면 말을 끝까지 가져가야죠 그것도 국가 간에 그래서 아무튼 아무튼 그 처음에 일제거든요 아니면 독일제 독일제 뭐 이런 예는 어떠세요 이거 뭐 돈 많이 안 드는 거다 이렇게 혹시나 생각할지 모르니까 그 스텔스 전투기라고 있잖아요 안 보이는 거 거기에 독일 화학 그 거기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면 그런 것들을 해요 기초죠 기초 화학 우리 못해요 그리고 한마디로 대량 생산에서 통섭의 개념이죠 기초에서부터 공장에 이제 어떤 대량 생산에서 실상화를 쓰는 거 그러니까 스텔스 전투기에도 확 뿌려주면 스텔스 전투기가 안 보이는 거죠 전투기에 뿌려주면 그런 것까지 가는 거는 이제 그 좀 범위가 넓잖아요 그냥 1조원 들이면 된다는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뭐 노베상을 말하자면 바라보는 그런 기초학문에서부터 아주 정밀하고 순도가 높은 그런 기초화학에서 이제 그 제조까지 전부 연결이 되는 그것도 일종의 통섭이라고 봐도 돼요 컨실리엔스라고 그러나 그런 게 진짜 통섭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페인트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우리 갖고 있는 전투기에 딱 뿌리면 되잖아요 돈도 대단하고 1조원 갖고 그런 얘기를 하면은 정말 그거는 정말 순진한 생각이에요 지금 우리 정부가 몰라도 너무 모르니까 뭐 갑갑하죠 그렇고 이렇게 오일을 바른 다음에 뭐 일제나 독일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감고 별짓 다 해도 이 기름 사는데 돈을 다 쓴다 이게 아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돌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커요 시험관이 18mm인데 뭐 이렇게 두껍죠 거기다가 실을 탁 끊어가지고 막 쑤셔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옆에 보이는 이건 영국제거든요 1억 한 몇천 정도 될 거예요 무거워요 커요 왜냐면 이런 시험관이 들어가야 되니까 큰 게 여기다 담아서 재면은 야 이거 얼마큼 묻었다 뭐 성질이 어떻다 다 나오거든요 이제 그거 그런 걸 해 보자는 얘기에요 우리 그거 거의 끝까지 갔었어요 제가 요것만 놓고 보면은 그래서 그것도 다시 한번 해 보죠 근데 조건은 이게 뭐 1억이 훨씬 넘는다면 우리는 그거에 천 분의 1만 분의 가격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뒤쫓아 가야 되니까 좀 좀 그렇지만 싸게 가는 수밖에 없어요 시작은 그래서 이제 실제 데이터가 기존의 어떤 장치들이 또 있거든요 좀 원식인 것들이 그것보다 더 싸다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없이는 저 산업이 유지가 안 된다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상품이죠 첨단 상품이면서 1차 산업 의식주에 들어가는 그런 게 되겠죠 요건 제가 언젠가 그 저 집 앞에 있는 모래 시멘트 공사장에 그거 갖다 재인 거 하고 비슷한 맥락이에요 시간이 이미 좀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근데도 이제 자석에 자석 만드는 거 만드는 거 계속 늦어지는 그 이후로 제가 좀 징징거리면서 바이러스 던에 고생하고 있다 사실 지금 현재 진행하는 요 시뮬레이션도 새벽에 제가 집에서 이 사무실 컴퓨터 열어보고 진행되고 있구나 확인하고 지금 조금 와서 조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이거 좀 그래서 어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게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찍는 것도 괜찮겠다 녹화하는 것도 왜냐면 이제 문제를 일부러 만들어서 하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이 시뮬레이션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메인 컴퓨터에서 못 해요 딴 일을 못 하니까 다음에 또 함부로 중단하고 뭐 이런 것도 좀 손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상당히 묶여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그 모니터하고 컴퓨터를 여러 대 예전에 썼었는데 그것도 힘들어요 계속 사는 것도 그렇고 그 뭐 사무실에 늘어놓는 것도 뭐 만만치가 않고 또 그 전부 메인테이넌스 하는 것도 저 혼자서 모든 걸 다 해야 되니까 그것도 좀 어렵고 그래 가지고 고민하다가 결국은 라떼판다라는 요게 램이 4기가 C 하드가 그 내장되어 있는게 64기가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윈도우 10 컴퓨터죠 SBC 싱글보드 컴퓨터 지금 그걸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 무거운 그 프로그램토리기에는 좀 적합지는 않아요 그래서 혹시 되려나 그러고 해보니까 되긴 돼서 했는데 요즘 바이러스가 온통 다 퍼져 가지고 굉장히 이거 저거 고생을 많이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그 제가 제일 먼저 해야 될게 일단 그 모양부터 여기 카메라를 켜 놨으니까 지금 요 라떼판다라는 윈도우 컴퓨터 작은 손바닥만 하거든요 집에서도 사실 저 이거 쓰고 있어요 왜냐면 원격으로 사무실 컴퓨터 연결하면 어느정도 내가 원하는 거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원격만 연결해 주는 역할 정도 그 다음에 뭐 인터넷 조금 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작으니까 편하잖아요 막 타워 이런거 세워놓으면 귀찮아가지고 이제 조금 나라놓고 쓰는데 지금 요 사진에 나오는 요 요게 거기 딸려 나오는 몇만원 밖에 안해요 LCD 디스플레이 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원격으로 제가 제 PC에서 불러 쓰면 요 화면에는 그 초기 화면만 나오고 화면은 얘는 가죠 동시에 안 나오더라구요 원격 아 마이크로소프트 원격이죠 그걸 쓰면 음 그리고 요 뒤에 이제 요 요런 보드가 들어 있죠 그리고 이제 킨김에 요 뒤에 있는게 요게 이제 우리가 첫단계로서 플라스크 써가지고 그 파이썬 갖고 어 웹페이지 그러니까 이 NMR을 제어하는 웹페이지 1단계 준비했을 때 사용 그때 얘기했던 2단계용 FPGA 보드죠 요게 그래서 요거는 좀 가격이 비싸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로 NMR 만드는 것도 이제 할건데 MRI까지 근데 음 요것도 아직 그 본격적으로 시작을 못했죠 영상으로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거 이런거는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또 알두이노 FPGA가 아주 작은게 들어간게 또 새로 나온게 있어서 그게 또 이제 암칩이고 또 암칩 중에서 제일 간단한 M0 플러스 콜텍스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지금 구입을 조금 보류하고 있거든요 여기 있네요 요 ST 에 보드가 요게 또 M0 플러스가 마침 하나 있어서 음 요거 좀 보고 그리고 나서 알두이노의 요 M3 요 뒤에 보드인데 요거는 조금 음 음 평치가 않은 것 같아요 사용하기가 아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요 예 그렇게 좀 여러가지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이제 쇠판에다가 요게 이제 딘레일 몇번 얘기했잖아요 DIN 독일 공업기업 그러니까 공장에서 주로 쓰는거죠 고거에 이제 요런 라스베리 같은 것도 고 딘레일에 꽂을 수 있게 요 꽂아다니깐 붙어있죠 요 밑에 그래서 이런 걸로 달아가지고 갖다 꼽은 거에요 주로니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책상 위에다 이렇게 널어 놓으면 뭐 이런 식으로 널어 놓으면 뭐 정신머리가 없고 이 전원만 해도 뭐 완전히 미친년 좀 말이 좀 상스러운데 미친년 대가리 같이 돼버리죠 뭐 이렇게 잘 묶고 이래도 뭐 줄이 지금 뭐 여기 엉망진창이에요 그 매일 정리할 수도 없고 다 갖다 꼽을 수도 없고 전원도 그렇고 뭐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정리돼가지고 어느 정도 수업태원에 이렇게 정리되면 하나하나 버전별로 좀 이렇게 묶어놨다가 그걸 보고 이제 케이스를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고정시키고 전원도 달고 또 ac 전원 그 끼고 퓨즈 이런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안전하게 하려면 그래서 그런게 좀 어느정도 이렇게 된 다음에 된 다음에 케이싱을 하는거죠 케이스도 쌓여야 되잖아요 아주 저렴하게 이렇게 그러려면 철판의 두께나 뭐 이런거 알미늄 깎아서 해가지고 너무 비싸서 좀 그렇고 어 플라스틱은 뭐 억대의 돈이 들어가야 그죠 몰든가 성형 뭐 그런거 있잖아요 주물 주물이 아닌거죠 그런거 해야 되는거니 그건 또 아닌거 같고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시스템을 꾸민 다음에 그때는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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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업기 괜찮아요 DIN 이라는게 DIN 레일에다가 갖다 꼽아가지고 쓰고 선연결하는 것도 정리가 되고 그런 다음에 케이싱을 해야 되겠죠 그런 순서로 가야할 길이 좀 멀긴 멀아요 근데 자석 시뮬레이션이 자꾸 말썽을 피우긴 하는데 섰어요 여기 보면은 요쪽 창이 이제 내가 정한 그 파라메타들 그러니까 자석의 크기죠 자석의 이제 디스크 N극 S 긋고 디스크의 지름이라든지 바깥쪽 잠깐만 실물을 좀 보면서 지금 시간이 넉넉하진 않아요 지금 시간이 많이 써가지고 요번에도 요건데 그러니까 요 자석 자체를 지름이라든지 요 두께라든지 또 요 바깥에 요거 우리나라에서는 떡새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규격도 제가 다 얘기를 한번 했었죠 또 계속 반복해서 할거고 요 간격을 우리가 쓰는 거잖아요 거기에 적합한 이제 그 NMR 튜브를 집어넣어서 하는건데 코일하고 함께 요러한 규격도요 두께라든지 이런거 다 변경시켜가면서 얘가 이제 계산을 해보는데 요 시점에서 이게 말썽이 생긴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제 요 바이러스가 의심이 되니까 그리고 여러번 뭐 미로 업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리고 요 윈도우도 다 정품이고 업데이트되고 있고 요 업데이트도 사실 시뮬레이션 돌아갈 때 업데이트만 황당하거든요 자동으로 맞춰 놓으면 그러면 요 타스크 매니저 봐가지고 요 CPU 사용하는 걸 보고 아 이거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 요 타스크를 다 찾아보고 죽일거 죽이고 뭐 그래 하는데 요 사정을 보니까 하여튼 로컬 파일을 디스크에서 가져오고 뭐 이런 프로그래밍이 그런 과정에서 죽었대요 이때 분명히 바이러스가 뭐 하여튼 확 차지해가지고 넘쳐 흐른 거예요 용량을 좌우지간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여러다랄 일이 지금 일하고 있거든요 징징거리는 거면 김혜진도 징징거릴게요 그래서 요런 일이 생길 때 아예 한번 좀 더 보여 드리고 이런 일은 꼭 바이러스가 아니라도 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런 뭐 사고라고 그럴까 이런게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게 방금 봤던 이 자석 크기가 아니고 요거의 반 사이즈 반보다도 작을 거예요 그래서 자석 디스크가 아마 음 요게 그래도 시간 걸리겠네요 이러다 보면 가능한데 빨리 마무리 칠게요 정식으로 얘기하는 건 좀 더 있어야 되니까 지름이 30에 두께가 20짜리네요 그러니까 상당히 작죠 30에 20에 뭐 한 요만한 거잖아요 자석 디스크가 상당히 작게 만드는 건데 비용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분들이 혹시나 만들어 보거나 또는 제가 준비한 걸 구입하거나 어떤 경우에도 이게 비용이 올라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음 요 조건을 보니까 아유 뭐가 잘못됐네요 꺼지겠다 그러네 여기서 이 상태에서 얘기하고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아요 다시키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까 얘기했던 치수들 치수들을 바꿔가면서 하고 요기서 우리가 초기 조건 잡아주고 모양은 그림은 이쪽에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상황은 안 되는데 그 그래프 자기장 그래프도 또 띄우고 뭐 그 정도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행될 때는 이쪽 창에서 진행되는 상황이 빨간 막대 그래프로 계속 표시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뭐 복구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꺼졌으니까 이걸 세이브하는 것도 좀 아닌 것 같고 그냥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혼자서 애쓰던 거는 껐다 키우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물론 이제 컴퓨터 자체가 좀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자석 시뮬레이션 하는 거는 또 제가 또 픽스해서 다시 돌려놓고 또 계속 반복을 해야겠네요 큰 컴퓨터에는 못해요 다른 일들도 해야 되니까 이런 녹화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정도로 일단 좀 뭐 중후난방으로 얘기를 하고 이제 그 마무리 짓는 쪽으로 마무리 화면 가져오는 것도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이거 사진 치워야 또 되겠죠 하여튼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 많으셨고 저도 조금 고생이 되네요 이게 제가 만드는 스타일이 이래서 그런지 또는 타픽이 다소 어려운 건지 또는 그 타픽을 알두이노 같이 막말로 애들 갖고 노는 걸로 하겠다고 모르니까 그게 좀 의심스러운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구독이 좀 제가 애쓰는 거에 비해서는 좀 너무 쪘거든요 시청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구독 좀 다시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제 이 영상 만드는 하고 바빠가지고 음 여기 뭐 구독 무슨 뭐 클릭하면 되게 하는 거 그런 것도 한다 한다 그러고 못하고 있는데 요번에는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의견은 늘 얘기하듯이 굉장히 중요해요 진짜 나 그거 이해 안 된다 그거 틀렸다 뭐 이런 걸 비롯해서 좀 너무 느리다 너무 빠르다 뭐 어떤 거를 좀 더 설명을 좀 더 많이 하면 어떻겠냐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긴 진짜 그야말로 뭐 어떤 이게 뭐 정치적인 의견 얘기하는 그런 아 영상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리고 뭐 이제 중간에 군소리하는 거 그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하여튼 좋고요 하여튼 아주 훨씬 사내하게 짤막하게 좀 의견을 보내주시면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뭐 이 구독 자체도 이런 것도 다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구독이 늘어나야 어떤 그런 비용의 도움도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러려면 좀 더 잘 만들어라 이것도 의견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도움은 좀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것도 의견이고 네 그래서 그런 의견을 좀 다양하게 주시면 좋겠네요 요번에도 30분 정도 하려고 그랬는데 좀 넘었을 거에요 아마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atrai men